이베로 나아가는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 고객으로 인해 실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만고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만고객으로 하나님 만고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만고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만고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만고객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모든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만고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만고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만고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만고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만고객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